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한 환경,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인한 수면장애는 누구나 한 번씩 경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면은 단순히 만성 피로를 부르는 데서 그치지 않는데요. 집중력 하락과 브레잉 포크를 부를 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과민성 대장증후군, 우울 및 불안, 소화장애 같은 기능 이상도 수면장애가 개선되어야 나아집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노화가 가속화되고 운동을 해도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수면장애의 원인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건강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내고 그에 맞는 처방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김경철 원장의 당신이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이 책은 잘못된 수면상식과 오해를 바로잡고 수면제, 영양제, 호르몬 치료법, 인지행동 치료법 등 다양한 치료법을 소개하면서 개인에게 맞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수면제를 먹으면 치매에 걸리는지, 수면 영양제는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약을 쓰지 않는 수면장애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왜 잠을 잘 자야 할까? 현대인의 수면시간은 고대 원시인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빛, 소음 등 다양한 이유로 수면의 질을 책임지는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은 점점 짧아져갑니다. 밤에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수험생이나 직장인은 밤을 세워서라도 해야 할 일이 가득하며 매일같이 야식을 먹고 스마트폰을 보느라 잠을 잘 시간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계속 이렇게 생활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수면장애는 만성피로의 주범입니다. 잠을 못 자면 당연히 다음 날 낮에도 졸리고 행동이 느려지고 의욕도 떨어집니다. 이런 불면이 지속되면 만성피로가 고착되지요. 대부분은 이 정도 문제에서 그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면장애가 불러오는 건강상의 불이익은 엄청나게 큽니다. 수면장애는 당뇨나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이기도 하며 심각할 경우 심근경색, 뇌경색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분비에도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교감신경을 과다하게 활성화하고 사이토카인 같은 염증 수치를 증가시켜 심내혈관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수면장애는 또한 알츠하이머와도 연관성이 큽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장애 환자는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알츠하이머 위험도가 51% 더 높다고 합니다. 불면은 암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불면과 암은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연구는 수면장애가 암을 일으켰는지, 암환자 가운데 수면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것인지까지는 밝히지 못했지만 여전히 주목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암환자의 40% 이상이 불면을 경험한다고 하니 암의 치료 혹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숙면은 중요합니다. 수면장애는 나아가 수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유달리 사람들이 오래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블루존이라고 하죠. 이렇게 장수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연구해 오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정리했는데 공통적으로 잠을 많이 잘 자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시간과 수명의 상관관계를 밝힌 메타분석 연구에서 약 130만 명의 데이터를 종합해본 결과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수명도 짧아졌다고 합니다. 노아의 생물학적 나이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텔로미어 길이 연구를 보면 수면과 항노아의 관계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텔로미어란 염색체의 끝단에서 유전 정보를 보호해주는 구조물인데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집니다. 따라서 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보면 수명을 알 수 있죠.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당뇨, 스트레스, 흡연 및 음주 등 질병이나 나쁜 생활습관이 텔로미어 길이를 줄인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수면장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에는 불면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잠을 못 자는 만큼 수명이 짧아진다면 잠을 잘 자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항노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웰케어 클리닉은 항노아를 추구하는 클리닉인데 저의 오랜 경험에 의하면 항노아는 줄기세포 치료법이나 완전히 새롭고 특수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매일 잘 먹고 잘 자면 되는 것이지요. 불면증 혹은 수면장애라고 하면 단순히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증상이라고 뭉뚱그려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면장애의 양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평소 잠자리에 누웠을 때의 경험을 돌이켜봅시다.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뜬 눈으로 지새우는 경우도 있고 잠이 들긴 했는데 길게 자지 못하고 자꾸 깨는 경우도 있죠. 자려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 경우를 인면장애라고 부릅니다. 보통 30분 이내에 잠들지 못하면 인면장애로 봅니다. 한편 베개에 머리가 닿자마자 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몸이 지칠 정도로 피곤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리에 누운 지 5분에서 20분 정도 내에 잠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 수면을 유지하지 못해 잠을 푹 자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수면유지장애라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인데 밤에 자주 깨고 아침잠이 없어집니다. 잠은 빨리 들더라도 중간에 자꾸 깨거나 너무 일찍 깨버린다면 그 역시 큰 문제입니다. 연령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하룻밤에 한두 번 정도 깨는 수준은 괜찮습니다. 저는 한 번 정도 깨는 편인데 두 번까지는 정상으로 봅니다. 만약 중간에 잠에서 깼는데 이때 30분 내에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도 수면유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에 진입하는 것이 주된 문제인지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주된 문제인지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한 번 잠이 안 오니 더욱 불안해져서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심각한 근심거리가 있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 정도 수준의 불면은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인해 며칠 혹은 수주가량 잠을 못 자는 경우를 일과성 수면 장애라 부릅니다. 보통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잠을 잘 자게 되죠. 그러나 일시적 현상에서 그치지 않고 매일 밤 잠을 자는 일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어렵고 또 그로 인해 아무리 노력해도 잠을 못 자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면 수면 장애 치료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잠 못 드는 이유를 찾아서 사실 수면 장애의 가장 큰 원인은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면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는데 이것이 수면 장애의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우리 몸에는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있어요. 이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면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나이가 들면 방광이나 전립선 기능이 약해져 소변을 보느라 자주 잠을 깨기도 하지요.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생체 리듬을 점차 잃어버리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노화가 불면에 가장 큰 원인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만 수면 장애에 시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10대, 20대부터 불면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지요. 젊은 사람과 청소년의 불면은 주로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나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일과성 불면이죠. 시험 전날 잠이 오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는 자려고 누우니 낮에 들었던 말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머릿속을 맴돌아 잠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입고 밤새 혼자 머릿속에서 그 상황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그때 이렇게 받아쳤으면 어땠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정신을 쓰면서 생각을 반복하면 쉽게 잠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와 근심에 민감해서 불면증에 자주 시달립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부신 피로를 들 수 있습니다. 부신은 신장 위에 있는 조직인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도 그 중 하나입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분비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우리 수면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정상적인 경우 이 호르몬은 아침에 분비량이 가장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그 수치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오히려 밤에 코르티솔이 더 많이 분비될 때가 있어요. 이 현상을 부신역전이라고 부르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몸이 피곤해지고 잠을 못 자게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불면은 질병이나 생활습관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비만이나 음주 같은 요인이 대표적입니다. 비만이 생기면 기도가 좁아져서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수십초간 숨을 쉬지 않고 그러다 다시 코를 골며 자는 현상이 반복되지요. 이 수면 무호흡증도 방치하면 고혈압,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계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또 코고리가 심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잠을 자는 배우자의 수면까지 방해합니다. 생활습관면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대표적인 사례는 음식을 먹고 바로 눕는 경우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이를 소화시키기 위해 위산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누워있으니 위에서 분비된 위산이 식도까지 올라와서 식도를 자극하지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고 잘 낫지도 않습니다. 자꾸 기침하거나 속이 아프고 불편해서 잠도 잘 이루지 못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생활습관, 특히 식습관을 점검해야겠죠. 진료실을 찾아오는 환자 중에 평소 야식을 먹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술까지 마시면 소화시키는 데만도 한참이 걸려 잠을 설치게 됩니다. 음식을 충분히 소화시키지 못하면 잠을 자려고 해도 잘 자기 힘듭니다. 숙면을 취하려면 우유와 장이 편안해야 합니다. 또 아직 60세를 넘지 않은 중장년층에서도 소변을 보느라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기능성 방광과 전립선 문제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아직 60세를 넘지 않았다면 그 순서가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광 문제로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숙면을 취하지 못하니까 자꾸 요의를 느껴서 화장실을 가는 것입니다. 기능성 방광이란 소변이 방광에 충분히 차지 않았는데도 요의를 느끼는 증상을 말합니다. 부교감 신경이 방광 근육을 자꾸 자극하는 경우를 들 수 있죠. 이때는 부교감 신경 억제제를 복용하면 금방 호전됩니다. 그런데 부교감 신경 같은 자율신경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성격이 예민하거나 강박적인 경우 비슷한 증상이 시달립니다. 잠을 청하려고 누웠는데도 소변이 마려운 느낌의 화장실을 갔다 오지만 한 시간도 안 되어서 똑같은 불안감과 불편함이 반복되어 수면을 망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불안과 강박을 줄이는 항불안제, 즉 신경안정제가 도움이 됩니다. 이미 경험해 보신 분이 많겠지만 통증도 대표적인 수면방해 요인입니다. 허리디스크나 목디스크가 있는 경우, 어깨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자려고 누우면 통증이 찾아와 밤새 잠을 편히 이루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통증을 먼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평소 생활할 때 자세를 바르게 교정해서 통증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조절해야겠죠. 반대로 잘못된 자세로 잠을 자면 목이나 어깨 근육이나 관절의 통증이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통증이 수면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면 장애가 통증을 악화시키기도 하니 이런 악순환은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을 푹 자지 못하는 분들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계속되는 만성불면증에 시달리면 생활습관을 고쳐보기도 하고 명상을 해보거나 수면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찾아 먹어보기도 합니다.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요. 저 역시도 가급적 비약물적 방법을 통한 처방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수면 장애가 극심한 경우라면 이미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구입했거나 의사의 처방을 통해 수면제를 복용해 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또는 이미 복용을 해봤는데 효과를 느끼지 못해 더 강한 수면제를 찾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점이 바로 수면제의 안전성입니다.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면 부작용으로 치매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걱정해 잠을 자려고 약을 먹는 일 자체를 꺼리는 분도 많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하던 분들이 약을 끊고 싶다면서 병원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약에 의존하면서까지 잠을 자야 하나 하는 자괴감을 느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면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단순히 수면제 라고 부르는 약물도 있고 수면유도제라고 하는 약물도 있죠. 의사의 처방 없이 바로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약품이 있는가 하면 처방을 받아야 하는 약도 있고요. 의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불안을 진정시키는 항불안제나 우울감을 해소하는 항우울제도 수면을 위해 처방됩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수면제 복용과 치매 발병의 연관성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면제 복용이 치매를 부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을 위해 복용하는 약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그 중 어떤 약물은 실제로 치매 발병과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수면제가 꼭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불면에 시달리는 분 중에는 수면제 처방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수면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면 수면제 처방이 꼭 필요합니다. 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멀리하기보다는 올바른 복용을 통해 조기에 불면의 악순환을 끊는 편이 더 도움이 됩니다. 수면을 부르는 호르몬 멜라토닌 수면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호르몬은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이 호르몬이라는 사실을 몰라도 잠을 잘 자게 해준다는 말에 수면 영양제로 알고 구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은 우리 뇌의 정중앙에서 약간 아래에 있는 송과선 혹은 솔방울샘이라고 부르는 조직에서 분비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게서도 이 멜라토닌이 분비되는데 주된 역할은 광주기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즉, 낮과 밤의 길이와 그에 관련된 체내 반응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죠. 멜라토닌은 저녁 8시 무렵부터 분비가 활성화됩니다. 해가 질 무렵 분비가 시작되고 특히 새벽 2, 3시에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무조건 잠을 자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해가 뜨면 멜라토닌 수치가 감소하죠. 멜라토닌 분비량은 40대만 되어도 10대에 비해 90%가 감소하며 60대가 되면 10대 때의 5%밖에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서 수면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시도하는 방법이 멜라토닌 호르몬 보충 치료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만성염증에 대한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함으로써 면역기능과 인지기능을 개선하고 치매나 자폐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멜라토닌을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반 의약품입니다. 제재도 다양해서 껌이나 젤리로도 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출시되는 멜라토닌 제재는 2에서 16mg 사이인데 잠을 못 자는 아이들을 위해 0.5mg 단위로 나오거나 심각한 불면에 시달리는 사람을 위한 18mg 제재도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멜라토닌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카딘 2mg만 허용하고 있으며 그것도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서카딘은 조금 길게 작용하는 서방정 형태인데 출시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는 멜라토닌을 처방을 받아야만 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대표적인 불면 국가로 꼽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몸을 진정시켜 잠들게 하는 가바 테아닌 미국 등에서는 가바 영양제를 편의점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유통되지는 않지만 해외의 온라인몰 등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긴장 초조감을 경험하는 수면 장애의 경우 자율신경검사에서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에 비해 훨씬 흥분되어 있는 교감신경 우세형의 양상을 보일 때 가바 영양제를 처방합니다. 특히 수면 장애를 경험하면서 낮에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실제로도 맥박이 빨리 뛰는 경우에 약 대신 가바 영양제 혹은 테아닌 같은 신경안정 영양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바 영양제는 신경안정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낮시간에 조는 현상이 없습니다. 비록 약만큼 효과가 강하지는 않아도 약에 의존하는 데 불안을 느끼는 불면 환자에게는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오랫동안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온 경우 신경안정제의 양을 절반 정도로 줄이면서 가바나 테아닌, 마그네슘 등을 통해 보충하는 처방도 도움이 됩니다. 바로 약을 끊는 대신 천천히 부드럽게 줄여가는 방식으로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천연 신경안정제 테아닌 잠이 오지 않으면 허브차를 마셔보라는 조언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의외로 녹차가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커피와 마찬가지로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기에 잠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녹차에는 테아닌이라고 하는 천연 유래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테아닌은 보이차, 홍차, 녹차 등에도 많이 들어 있죠. 스트레스로 인한 대표적인 증상이 우울, 불안, 불면입니다. 나이가 들면 스트레스가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기도 하죠. 그런데 테아닌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를 안정시켜주는 신경전달물질인 가발을 합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도 테아닌을 처방합니다. 테아닌은 해외 온라인몰에서 구매할 수 있고 국내 제약사에서도 진료실에 공급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쉽게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녹차를 마시면 몸이 진정되면서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에 우려서 마시는 입차보다는 찻잎 자체를 먹어야 수면에 필요한 테아닌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차라고 하는 잎을 분쇄해서 만든 차가 더 효과적입니다. 2019년 영양소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테아닌은 신경 안정 효과가 뛰어난 영양제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30명을 대상으로 테아닌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테아닌 200mg을 4주 동안 처방했더니 의약을 처방한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불안, 수면, 그리고 인지 기능까지 개선되었습니다. 테아닌은 수면 개선뿐만 아니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 머릿속이 복잡해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경험을 한두 번 혹은 자주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걱정을 사서하는 경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낮에도 초조하고 불안하여 마음이 차분하지 않습니다. 저의 임상 경험에 의하면 테아닌은 낮 동안의 불안감을 개선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수험생들에게는 집중력 개선제로도 알려져 있죠. 불안을 진정시키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잠도 잘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감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식후에 테아닌을 100에서 200mg씩 나누어 복용하고 불면을 개선하고 싶으면 자기 전에 200mg을 복용하면 좋습니다. 또는 좋은 녹차를 자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쓰지 않고 불안과 불면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꿀잠을 돕는 미네랄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수면 외에 다른 문제로도 많이 복용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변비나 눈떨림이 있는 경우에 마그네슘을 많이 복용하죠. 또한 수면 장애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바의 생성에 필요한 미네랄이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도 산화 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용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변을 묽게 만드는 변비 개선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며 눈떨림 같은 마그네슘 결핍 증상에 효과적입니다. 자궁 수축으로 인한 통증이나 생리통 등에도 도움이 되죠. 횡문근 근육을 이완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소화기계의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위장장애가 덜한 구연산 마그네슘이 대안이 됩니다. 수면 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트레온산 마그네슘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가성비가 높은 불면치료제로 저 역시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자주 처방합니다. 특히 인지기능 개선에도 좋아 60대 이상에게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의 수면 개선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수면과 마그네슘의 연관성을 연구한 세계 임상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마그네슘을 복용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수면의 양이나 질이 다소 약 17분 연장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효과는 크지 않지만 마그네슘 보충제는 다른 영양제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연구들에서 사용된 마그네슘은 일반적인 산화 마그네슘이고 앞서 언급한 트레온산 마그네슘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임상에서 처방해본 경험에 따르면 트레온산 마그네슘이 기존의 마그네슘보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체내 에너지를 올리고 근육 긴장도를 낮추며 변비도 개선하는 등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긴장에 의한 불면을 경험하고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그네슘과 마찬가지로 칼슘도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압 및 긴장도를 낮춰줍니다. 긴장 완화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마그네슘과 칼슘을 함께 복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을 잘 잘 수 있다고들 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 찾아오는 환자분 중에도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 술을 마시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잠을 자야 하는데 3시간이 넘도록 눈이 말똥말똥하니 시험삼아 한 잔 마셔봤다가 신기하게도 바로 잠드는 경험을 해보고는 매일 술을 마시고 잠을 청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술을 마시고 잠드는 방법은 과연 효과적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알코올이 바로 잠들게 해주기는 하지만 수면의 질은 오히려 떨어뜨립니다. 음주는 졸림, 얕은 잠, 깊은 잠의 순서를 거쳐 잠드는 과정을 무시하고 바로 뚝 떨어지듯 잠들게 합니다. 보통은 천천히 단계적으로 잠이 드는데 술을 마시면 바로 고라떨어집니다. 술자리에서 잠드는 것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알코올이 뇌하수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마시면 바로 진정작용을 하면서 수면 초기에 깊은 잠을 자게 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빠르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으니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깊은 잠에서 다시 얕은 잠으로 가는 도중에 깨버린다는 점입니다. 수면 주기가 무너지는 것이죠. 깊은 잠과 얕은 잠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야 건강한 수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술을 마시면 이 수면 주기의 중간에 자꾸 깨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 장애를 겪는 중에 술을 마셔서 빠르게 고라떨어지면 깨어날 때 개운하지 못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면 체온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모든 변수를 고려했을 때 결과적으로 술은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술을 마시면 생체 리듬이 깨지고 멜라토닌 분비량이 20% 정도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 기운을 빌려 잠을 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술은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매일 마시게 됩니다. 중독성이 매우 강하죠. 그래서 간 수치가 올라가며 몸이 급격히 망가집니다. 술을 계속 마시다 보면 살이 찌고 살이 찌면 다시 잠을 못 자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음주를 통한 수면은 피해야 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 지켜야 할 핵심 생활습관 잠을 잘 자려면 결국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면을 치료하기 위해 수면제, 수면 영양제를 복용하거나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생활습관의 개선이 반드시 존재되어야 합니다. 수면제를 복용한다고 해도 생활습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수면장애는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잠을 잘 자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 생활습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것을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잠이 오는 게 아니고 잠이 더 달아납니다. 평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말고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세요. 일정한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잔다고 해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면 일주기의 리듬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잠들 수 있고 충분히 잘 수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코르티솔이 일정한 시간에 분비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햇볕을 쬐세요. 햇볕을 쬐면 우리 몸은 비타민 D 합성을 시작합니다. 또 몸을 깨우는 데도 도움이 돼요. 아침 시간에 들어오는 햇볕을 통해 몸이 내가 깼구나 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낮잠은 되도록 피하고 잠이 쏟아지면 20분 이내로 주무세요. 물론 밤에 잠을 못 잤다면 차라리 낮에 한숨 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밤에 자야 하니까 낮잠은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잠자리에서 책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 라이트를 피하고 수면등이 필요하다면 붉은색 계열의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 환경을 조용하고 어둡게 유지하세요. 잠자리에 시계를 치우세요. 시계가 있으면 자꾸 얼마나 잤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에서 깨는 습관이 생깁니다. 일종의 강박이죠. 잠들기 전이나 자다가 깼을 때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얕은 수면을 유지하다가 다시 자면 되는데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가면 잠이 달아나고 다시 수면 리듬을 회복하기 힘듭니다. 20분 내에 잠이 오지 않으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책을 읽고 다시 잠을 청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10분에서 20분 안에 잠들어야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1시간을 넘기면 잠을 못 자는 상황 자체가 불안을 일으킵니다. 잠을 자야 하는 강박에 시달리면서 억지로 잠을 청하는 과정에서 뇌가 오히려 각성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 또는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나이가 들어도 체내 호르몬 수치는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호르몬이 저하되면 수면에도 문제가 생기죠. 특히 갱년기 여성 65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에는 그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처방이 필요하죠. 만약 이보다 더 어린 나이인데도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면 나이에 따른 문제라기보다는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성은 나이가 들면서 급격한 호르몬 변화를 체감합니다. 그로 인해 갱년기 여성은 불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수면장애 치료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성호르몬도 주로 여성 호르몬입니다. 불면에 시달리는 갱년기 여성은 호르몬 치료가 가장 효과가 좋지만 직접적인 치료가 부담스럽다면 식물성 에스트로겐도 도움이 됩니다. 갱년기 여성에게 특히 중요한 요인이 침실 온도입니다. 갑자기 열이 오르는 경우가 있어 침실 온도는 가능한 낮게 설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취침하는 경우 신부 체온을 낮추기 위해 침실 온도를 서늘하게 낮추면 남편이 춥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절반 크기의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남성 역시 갱년기 무렵에 불면에 시달리기는 하지만 성호르몬으로 인해 수면장애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수면장애로 인해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갱년기 무렵의 남성이라면 스트레스 관리, 운동, 행동 습관 변화 등을 통해 불면을 관리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수면제가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불안제는 최소화하고 약을 써야 한다면 작용시간이 긴 약제인 클로나제팜 성분의 리보트릴 등이 좋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게는 세로토닌이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장애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65세 이상의 환자에게는 세로토닌을 권합니다. 약을 복용하기가 두렵다면 트리프토판, 태아닌, 가바 등 안전한 수면 영양제부터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꿀잠을 부른다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잠이죠. 잠은 스스로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을 자려고 투쟁하는 순간 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급성 및 만성 스트레스 때문에 반복적으로 인생이 괴로운 분들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편안하지 않아서 잠도 못 자고 건강한 노화를 얻지 못해요.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안티에이징, 즉 항노화의 핵심입니다. 현대인들은 의지만 있으면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은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안티에이징은 해피에이징이라고 합니다. 인생이 행복하지 않으면 노화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생이 행복하고 그 결과 꿀잠을 잘 수 있을까요? 행복의 필요 조건은 무척 많고 사람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세 가지 핵심적인 것이 있어요. 첫째로 행복한 노화와 편안한 수면을 위해서는 가까운 사람과 원만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매일 만나는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크게 성공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매일 마주치는 사람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성공했으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두고 헛똑똑이라고들 하죠. 우리가 왜 성공하고 돈을 모으려 하겠습니까? 결국 모든 것이 행복해지기 위함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과 불행하게 지내면서 행복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 병든 탓도 있겠지만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경우 수면장애는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남들보다 잘 먹고 더 많이 소유해야 한다는 욕심이 잠을 못 자게 하죠. 부자는 돈으로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겠지만 평안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을 이루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복잡한 대인관계를 견뎌내야 합니다. 게다가 언제 그 불을 이룰지 몰라 노심초사하며 잠을 못 이루지요. 인생을 단순하게 사세요. 사소한 일에 감사하며 매일의 일상에서 안정감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매일같이 경험하는 투쟁은 부수적인 요소에 불과합니다. 자꾸만 자신을 남과 비교하고 그로 인해 분노와 좌절을 느끼면 우리 내면은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행복의 요소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도 결국 내가 가지지 못한 작은 것을 남이 가졌다는 사실을 참지 못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반대로 남이 아무리 큰 것을 갖고 있어도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진심으로 기뻐한다면 이로 인해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생각은 크게 그러나 작은 일에 감사하라. 행복한 노화를 위해서 그리고 꿀잠을 위해서 작고 소중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잠드는 습관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것이 해피에이징이고 몸과 마음의 웰케어입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평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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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